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이제 논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학생들이 매년 있더라고 와서 질문을 해. 선생님 저 논술 대비를 하긴 하는데요. 내신이 약해서 사실은 좀 보험용으로 합니다. 내신이 약해가지고 정시에 더 많이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뭐 정시에 주력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대신 이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 내신 몇 등급인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 학교가 내신이 좀 세대. 그래서 4등급 때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결론만 얘기할게. 4등급 때면요. 의치안을 쓰지 않는 한 논술 전형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자고.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 물론 이제 선생님이 논술 전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정시에도 일부 대학은 내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지. 근데 학생부 종합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있는 수치가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특히 이제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내신의 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 논술 전형에서 내신의 반영률을 보면요. 이건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나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들 작년에 덕성여대가 논술 100%를 하겠다 했고요. 올해 연세대가 논술 100%를 하겠다고 했어. 대신 선생님이 지금 솔직히 1월 달이거든. 1월 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또 약간의 이런 내신 반영률은요. 그 해 변형을 또는 반영을 좀 새롭게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지원대학의 입시 요강은요. 늘 확인을 해줘야 돼.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발표를 안 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요. 작년 기준으로 따진다. 대신 연세대는 미리 발표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논술 100% 용인 학교가 두 학교인데 더 될 여지도 있어. 왜? 어쨌든 여러분들 입시에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선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 자, 그 다음에 다단계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를 일단 4배수를 뽑아. 4배수 안팎을 뽑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에서는 교과 40에 논술 60. 그럼 여러분들 사실 이거 물론 이제 서울시립대는 이 교과 40% 반영하는 거를 뭐 Z점수라는 걸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따지는 방법은 또 별도 있어. 근데 대동소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대학은 여러분들 학생부 반영이 20에서 40%야. 그럼 나머지가 당연히 뭐야? 나머지가 논술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학생부 반영도요.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어떤 학교는 교과만 늦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요. 교과 플러스 보통 우리가 이제 출결봉사 줄여서 얘기할게. 출봉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출봉으로 따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교는 그 한양대지.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또 뭔가 특이한 걸 가지고 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대동소위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근데요. 어쨌든 뭐 정도 차이는 나지만 학생부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무시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이거 이렇게 써있는 우리가 반영률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요. 뭐 이건 실제로 쓰는 용어니까. 보통 명목 반영률이라고 얘기를 해. 명목상에 이렇게 반영을 한다 이거지. 자, 그래서 면목 반영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학교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천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왜 소수점 나와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천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이제 이걸로 학생들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 거야. 까별로.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보수적으로 따져볼게. 지금 학생부 반영이 좀 높은 데 위주로 한번 가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부를 40 정도 따지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60 정도 따지는 학교가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또 이 학생부도 나눠지는 거야. 교과와 출봉으로 나눠진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출석하고 봉사활동은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출석이 너무 많이 모자르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이 안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지간하면 여러분들 출석은 대부분 만점 내지는 만점과 가까운 그런 점수가 나오고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야. 저는 제가 봉사를 받을 정도예요. 이러지 않는 한은 보통 봉사활동도 점수가 거의 다 나오더라고. 그렇다면 우리 이거는 좀 무시하고 갑시다. 무시하고 가자. 왜냐하면 교과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으니까. 대신 이거는 출석 봉사활동이 있는 학교는 자기가 거기에 감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 당장 오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치. 1학기네. 그걸 슬슬슬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교과가 그냥 다 반영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 학교마다 이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일적으로 말 못합니다. 근데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 그래서 기본 점수를요. 어느 정도 있다고 칠까. 예를 들어서 한 400점 만점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가 400점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600점이 되는데. 그러면 교과 기본 점수 한 100점 정도 있다고 칠까.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냥 100점 정도만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는 100점이 기본 점수가 되고요. 그럼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건 300점밖에 안 되는 거지. 30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점수 차는 300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논술은요. 논술도 기본 점수가 있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학교가 이건 발표를 안 해. 근데 없는 학교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 학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래 얘도 그럼 있다고 칠까. 얘도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기본 점수가 그래 100점 정도 있다고 쳐 볼게. 그러면 500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제 원래는 400, 600이었던 거. 그치. 400, 600이니까 1.5배였지. 그치. 근데 그게 300, 500이 되면 1.67배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 걸어가는 계산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논술 반영률이 원래는 명목 반영률이 60%였다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 선생님 봤을 땐 대략 한 65% 이상인 것 같아. 뭐 내가 암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8분에 5니까. 675인가? 어쨌든 67.5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반영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실제로 쓰는 용어야. 여러분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쓰는 용어입니다. 학교도 쓰고. 실질반영률이라고 그래. 아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 논술에 대한 실질반영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믿지 마시고요. 이런 명목 반영률 믿지 말고 실질반영률 보면 어때요? 논술이 더 높죠? 왜? 논술형이니까. 그러니까 뭐 논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이것도 틀린 거야.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론 샘이 들은 건 예시다. 예시고 조금 있다가 일부 몇 개 학교를 뽑아서 샘플로 볼 거야.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학교가 1등급이 400점을 주겠다. 물론 교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9등급. 9등급은 기본 점수가 있는 학교는요. 예를 들어서 기본 점수가 100이다. 그러면 여기가 1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9등급 점수가 기본 점수라고 봐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 100은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샘이는요. 지금 사실은 논술은 기본 점수가 없는 학교가 더 많은 걸로 추정되지만 기본 점수 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따진 거지. 그치? 어쨌든 간에. 만약에 기본 점수 없으면 약 진짜 67점 얼마가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 65 이상이 아닌가 본데. 안팎인가 본데.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이 간격이 몇 개가 차이 나냐면요. 8개의 간격이 차이가 나. 그러면 이 차이 300을 8로 나누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예시입니다. 우리 학교는 2등급은 조금 점수 차를 줄래? 하면 398 이렇게 주는 거야. 3등급은 점수 차 조금만 더 줄래? 하면 395. 4등급은 좀 더 줄까? 그러면 이제 39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가 5등급. 그래. 5등급까지는 380 주고 우리는 6등급부터는 인정을 좀 안 할 거야. 이러면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거야. 350. 그 다음에 7등급. 예를 들어서 7등급 같은 경우에는 200. 안 그럴 것 같지? 200은 너무 심한 거야? 그 다음에 8등급은 200. 이런 식으로 팍팍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논술을 보는 대학이 약 30여 개 대학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금 높은 대학들 위주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8등급이나 9등급이 논술 전형을 준비할 일은 별로 없다고 봐야 돼. 아, 있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특목고도 있고요. 자사고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보다는요. 면접이 들어가 있는 어떤 특기자나 이런 전형을 더 많이 준비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자사고도 8, 9면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 자사고 친구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까? 잘하는 애들의 비율이 높은 것뿐이지. 그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보통 예를 들어서야. 내가 5등급 정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도 봐봐. 원래 여기에 점수 차는 300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1등급하고 5등급 딱 점수 차 보니까 얼마야? 20점밖에 안 나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논술에서 점수 차가 500이었단 말이야. 점수 차가. 그러면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한 8문제 정도 나온다고 쳐보자고. 8문제. 8문제 정도 나오면요. 10문제로 하자. 나누기 편하게. 자, 10문제가 나온다고 쳐보자고. 10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그 소문한 10문제가 등간격은 아니고 동배점은 아니야. 같은 배점은 아니겠지만. 그래. 그냥 같은 배점이라고 치자. 그러면 한 문제당 50점이 되겠지. 한 소문항당. 그럼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20점 차이는요. 한 소문항의 반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학교가 전부 나 빼놓고 다 1등급. 그럴 리는 없잖아. 다 적당히 퍼져 있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지. 실제로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의 염들 대신 변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입시 요강. 내 목표대학의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 왜. 어차피 몇 개 안 되잖아. 수시에 많이 써봐야 6개인데. 그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표로도 제공을 해줄 건데 일단은 작년 거야. 작년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신 선생님이 몇 개만 샘플로. 여긴 내가 지원하는 대학 없어. 그러지 말고. 몇 개만 샘플로 뽑아봤어.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40. 그다음에 논술 60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교과 40에 대한 점수인데 실제로 10점 만점이네요. 왜 그래요? 학교 발표 나름이야. 발표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곱하기 실제로는 뭐야? 곱하기 40을 해야 돼. 그러면 400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봐봐. 지금 1등급, 2등급하고 얼마 차이나? 0.03 차이나? 그럼 곱하기 40을 해도요. 1.2점 차이야. 1.2점 차이야. 그럼 논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600점 만점이면 100점 만점에서 1점 차이나면 600점 만점일 때는 6점 차이나. 근데 여러분들 논술 점수는 소수점 거의 안 들어간다 대부분. 소수점 안 들어가. 보통은 그냥 이렇게 가. 소수점 들어가는 학교도 0.5단이야.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100점 만점을 600점으로 만들었을 때 0.5씩 점수 차가 나게 하더라도요.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3점이 되는 거야. 그럼 왜 1, 2등급 차이가 안 나. 논술에서 1, 2등급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건 있지. 같은 점수면 1등급이 어쨌든 1.2점 높은 거니까. 오케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보다 점수 차이 별로 없습니다. 0.03, 0.03, 0.04. 그치? 느껴지지? 아, 건대는 보니까 이때까지도 괜찮아. 그치? 근데 갑자기 6등급 때까지는 괜찮다가 7부터 점수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지. 느껴지지? 그치? 그치? 그니까 학군대의 마인들은 우린 7, 8, 9는 손해 많이 보게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6까지는 큰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1등급하고 6등급 그냥 위에다 쓸게. 차이가 얼마냐면요. 0.2급은 곱하기 40을 해도 8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논술은 어쨌든 기본 점수가 없으면 600점 차이야. 서로 간에. 0점부터 100점까지. 8점이야. 느껴지니? 자,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교과 10의 출봉이 10. 그러니까 100, 100. 그 다음에 논술 800. 오케이. 그러면 출봉은 따로 따지고요. 이 100이 바로 그냥 교과 100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1000점 만점으로는 따지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논술은 소수점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난다니까. 그러면 사실 1, 2, 3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 논술에서 1점 더 맞은 게 1등급과 3등급을 뒤집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보십시오.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지. 보니까 서강대는 논술 전형에서는요. 논술 실력에 거의 올인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8등급까지는 크게 손해를 안 보게 해주겠다. 하지만 9등급은 안 되겠어. 이런 뜻이겠지? 이게 여러분들. 내신 반영을 완화라고 해서 완화한 거야,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 빵빵이었어. 빵빵.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자, 성대 보십시오. 성대도 여러분들 보시면 교과 300, 비교과. 비교과라고 해요, 성대는. 자기네들이 발표하는 거니까. 어쨌든 100. 그다음에 논술 600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럼 여기다가 0 하나씩만 붙이면 그게 교과 성적이 되는 거야. 1000점 만점일 때. 300, 299. 아까 선생님이 쓴 게 설마 이러겠어요 했는데. 그치. 이거보다 점수 차이가 더 안 나는 거지. 더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300, 299, 298, 297, 295. 여기부터 조금 차이를 더 두네. 그다음에 여기서 5등급부터는 차이를 좀 더 두네. 그치. 그럼 선생님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안전빵. 그렇다고 해서 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본 점수지. 그러니까 성대는 뭐야. 내신 반영비로 굉장히 낮다는 얘기야. 기본 점수도 많이 주고요. 300 중에 200을 주네. 그치. 물론 여기는 기본 점수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9등급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지. 그치. 내가 어느 학교 다닌지도 모를 정도가 돼야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9등급은. 어쨌든 간에 9등급을 제외하면요. 실제로 기본 점수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학교들도 이게 기본 점수가 봐야 돼. 선생님 봤을 때는. 그치. 자, 그다음에 승실되는 그나마 차이가 큰 학교야. 학교마다니까 차이는 나는 거지. 승실되는 여러분들은 교과 400에 논술 600이거든. 그러면 이게 400이야. 그럼 이게 380이니까 어, 점수 차이 있네. 점수 차이 있네. 오케이. 그래서 360, 340, 300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은요. 승실대가 불리할 수도 있다.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 승실대 쓰는 친구들이 1, 2등급이 많을까? 3, 4등급이 많을까? 그러면 자기가 3, 4라면 크게 뒤처지는 거 아니라고. 상대지. 왜? 나 빼고 다 1등급. 그건 아닐 거 아니잖아. 그치?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여러분들 교과 300에 논술 70이기 때문에요. 여기다 곱하기 30을 해야 돼. 그럼 여기 0.2 차이 나는 게 30을 곱하면 6점 차이 나는 거니까 사실은 이화여대도 점수 차가 좀 많이 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200, 출봉 200, 논술 600이야. 근데 여기도 어때? 그치?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승실대는 반영 비율이 좀 높은 거고요. 이화여대는 상대적으로 승실대만큼은 아니지만 점수 차가 좀 있는 거지. 그래서 물론 특히 의대 논술까지 보는 친구들은 학교의 어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합격이 힘드니까 이런 내신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친구들은 그래서 이선 내신 반영 비율에 점차 가지고도 자기가 이 학교는 불리하다, 이 학교는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다 이런 거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라는 얘기야.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런 건 없어. 물론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는 종합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실제 이런 명목 반영률이나 실질 반영률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 학교는. 왜냐? 교육부가 그걸 원해. 어쨌든 교육부는 내신을 열심히 다지면, 정부는 내신을 열심히 다지면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그럼 교과 전용으로,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충분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여러 군데에 미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주는 거지. 어쨌든 수치상으로.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논술 전용은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건 학교야. 그나마 수시가, 학교가 학생 선발 거를 좀 많이 가진 그런 전용이니까. 그치. 거기다가 실력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용이 논술 아니면 면접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읽어내야 되냐면요. 내신에 대한, 내신에 대한 대학의 의지를 읽어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그래, 6등급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50점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야. 오케이, 이것도 선생님이 많이 준 거잖아. 그렇다면 봐봐. 500점에 50점이야. 사실 10%가 안 되지. 그래서 학교마다 차이는 난다. 근데 어쨌든 보통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요. 7까지는 잘 안 넘어가더라고. 잘 안 넘어가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내신에 반영 비율은요. 반영 비율은 보통 10% 이하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이 좋으면 분명히 기본 점수는 더 깔고 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해. 오케이. 그렇지만 내신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 뒤집을 수 있느냐지. 뒤집는데 지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 내신의 반영 비율은요. 10%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의치안은 조금 더 봐. 어? 선생님, 의치안은 이 수치가 틀린가요? 수치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의치안 같은 경우에 논술 문제가 다른 학교들도 있다. 몇 개 있어. 그치?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요. 똑같은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일부 학교는 대문항 두 개면 하나는 일치하고 하나만 좀 다르게 해서 변별을 좀 높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점이고 여기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학교마다 대동소의 차이는 나고 뭐 같은 학교도 매년 변하겠지. 학과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술의 학교 컷이 예를 들어서야 자연대 공대가 70 안팎에서 형성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70점 안팎에서. 그러면 문제가 동일할 경우에는 더더욱 위로 올라갈 것이고요. 의치안의 컷은. 문제를 조금 다르게, 일부 문제를 다르게 내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컷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학교 안에 차이는 나지만 보통 85 안팎 있는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뭐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뒤집기는 뒤집을 여력이 있느냐지. 근데 어때? 뒤집을 여력이 아무래도 줄지. 내가 암만 잘해도 컷보다 여기는 15점밖에 못 맞는 거지만 여기는 이동상 30까지 가능한 거잖아. 플러스. 그치? 물론 100점이면 정말 9등급이 아니라는 학교가 해요. 어느 학교나. 그치?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은 자연대 공대는요. 내신의 반영률은 10% 이하로 보고요. 의치하는 보통 쌤은 수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한 2배 정도 얘기해서 한 20% 안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내신의 반영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야. 그게 학교의 의지야. 왜? 우리는 내신을 못 믿겠다. 내신 못 믿겠다. 왜? 학교마다 분명히 내신의 정도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게 옳고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지금 현재의 현실이야. 근데 점수 차는 주네요. 어? 주지. 왜? 내신이 좋은 친구는 성실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내신을 잘 따르는 것도 어느 정도 능력은 능력이야. 그렇지만 학교 간의 내신 차이가 다 나기 때문에 그거를 동등하게 우리는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내신의 반영 자체를요. 약화시키겠다. 안 보지는 않겠지만 약화시키겠다. 물론 연세대나 적성대들은 안 보겠다는 얘기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물론 내신은요. 잘 보면 좋습니다. 뭐 이왕이면 다 잘 보면 좋지. 그렇지만 내신이 조금 낫다고 해서 아 나는 논술 전형을 못하나 보다. 저 수치를 보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짜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결론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할 텐데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상위대학. 최상위대학이라는 건 좀 애매하긴 해. 근데 보통 이제 가장 높은 대학 한 7, 8개를 정도를 놓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요. 자연대학하고 공대기준 얘기할게. 자연대 공대기준으로요.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신이 5등급대 이내잖아. 이내면 그냥 논술 열심히 하라고 해. 보통 논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대학. 보통 7, 8개 대학. 이런 대학은요. 그냥 6등급대 이내면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해. 그냥 걱정하는 시간에 논술 좀 더 해라. 그래서 논술 실력으로 뒤집어라.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내신 차이가 굉장히 작은 학교들이 있지. 이 내신의 역할이 뭘까? 동점자 처리. 여러분들 생각해봐. 논술은요. 동점자 진짜 많이 나와.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논술로 10명을 뽑아. 경쟁률이 40대 1이야. 만약에. 40대 1이면 어떻게 될까? 400명이 시험 보는 거야. 400명이. 그렇잖아. 10명 뽑는데 경쟁률이 40대 1이면 400명 시험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점수가요. 그냥 우리 0점부터 100점까지면 1점씩 끊어지면 실제로는 101가지가 나오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100이라고 치자. 그럼 이론상으로 학생들이 점수가 쫙 퍼졌다고 치면 한 점수당 4명씩 나와. 근데 더 나와. 왜요? 0점이 어제 가면 잘 안 나오잖아. 그치? 그렇다면 실제로는요. 점수가 어느 점수 때 몰립니다. 그러면 실제 동점자가요. 20명, 30명 나오는 거 가능하다고. 왜? 100점, 99점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 10명 뽑는 거야. 근데 어느 한 점수 때가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데 5명, 6명, 10명 이렇게 몰려있어. 그럼 어떻게 뽑을 거야. 그럼 어떻게 뽑을 거야? 그럼 어떻게 뽑을 거야? 그치? 그때 동점자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내신이 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동점자가 몰려있는 컷 근처에서 내가 1, 2점이라도 더 맞으면 합격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요. 정말 내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은요. 동점자 처리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 추가 합격 전에 예비 번호 받는 친구들이 있잖아. 동점자의 상률이 높아. 컷하고. 잘 생각해봐. 굉장히 아까운 거야.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정도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논술 열심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치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치한도 의치한은 이건 있어. 학교 난이도, 문제 난이도가 낮은 학교는 내신이 안 좋으면 불리해. 왜? 아까 얘기했잖아. 뒤집을. 그치? 가능성의 폭이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의치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기가 등급 간에 등급 간에 점수차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논술 난이도도 봐야 돼. 난이도가 높을수록 논술 실력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높겠지.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적당히 전제했다는 가정 내에서 보통 보면은요. 3등급대는 나와줘야 좀 뭔가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가 있어. 5등급, 6등급이면 의치한 수는 경우에는 아무리 낮은 학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어차피 대표 간에. 자,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처럼 뭐 1등급 대하지만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 전형은요. 논술 잘하고 적당한 내신. 중요하다는 거야. 적당한 수준에서만. 오케이? 자, 근데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논술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친구들도 지뢰심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이제 몇 겨울 후가 되면요. 이제 내신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제 내신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오프라인도 보면 그 논술 수업은 내신 기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금방고사 때 거의 한 달씩 쉬어. 왜요? 학생들이 안 와. 안 오니까 쉬어. 어. 근데 어쨌든 가네. 자, 근데 이 내신 기간에 뭐 논술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같이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수능 공부도 쉬더라고. 그래서 내신만 한 달 동안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 내신 왜 열심히 공부하니? 그러니까 내신 기간이니까요. 너 학생부 교과 쓸 거야? 아니요. 못 쓰는데요. 학생부 종합 쓸 거야?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럼 내신 대비 왜 해? 그냥 남들도 하기를 해요.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은요. 버리란 얘기는 아니야 또. 또 선생님이 말한 것 때문에 오해해서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 자, 내신은요. 자기 입시 전략에 맞게 전략에 맞게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내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정시와 논술 전용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등급이니? 그냥 4등급 때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또 나 저 사람 때문에 내신을 완전히 망쳤어. 이러면 안 되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 자, 여러분들 내신이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요. 한 등급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근데 내가 고2, 고1 평균 내신보다 고3 때 한 등급을 올려도 한 등급이 안 올라가. 왜? 고3 때 많이 들어가봐야 50%밖에 안 들어가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0.5등급 올라가는 거야. 아, 그게 어디예요? 근데 거기다 써먹으려고. 그래서 내신은요. 한 등급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근데 또 재밌는 거 잘 안 떨어져. 내가 이번에 내신 대비를 좀 못했습니다. 근데 학교 수업은 듣거든. 그래서 평균 내신이 4등급인데요. 이번에 9등급 나왔어요. 그럴 리 없어, 얘들아.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9등급은 아무나 받는 등급이 아니야. 그렇잖아. 교과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야 되고 지금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야 돼. 가끔은 학교도 헷갈려 나오는 게 9등급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9등급을 받았다 해도 9등급이 아니야. 왜? 4등급, 9등급. 고3 때 50%가 들어가면요. 그 중간이 얼마야? 한 6.5? 6.5? 4, 5, 5, 6, 7. 6.5네, 6.5네. 아, 물론 9등급이 나왔다는 전제야 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내신을 가지고 딱히 뭔가 할 게 없다면 할 게 없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등급 정도만 유지하고 그 외의 시간에 논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하라고. 잘 생각해 봐, 여러분들. 자, 작년에도 어쨌든 간에 수능이 뭔가 약간의 불순행을 해서 보통 이제 억울한 재수생들이 생긴다고 실력 줘. 그럼 그 친구들이 4월이나 6월에 이럴까? 자, 우리의 경쟁자인 고3이 내신 기간이니까 우리도 잠시 쉽시다 이럴까? 절대 그럴 리 없지. 선생님도 재수종합반 강의 해봐서 알아. 오히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경쟁자가 지금 내신 기간이야. 어때? 실력 차 더 벌려야지 지금?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수능이야.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이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잘 따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그래도 공부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고3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거든. 효율도 고려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수학 내신은요. 수능 스타일로 나옵니다. 아, 그럼 열심히 해도 돼. 왜? 수능 공부에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학교 내신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목의 내신은 수능형이 아니라요. 선생님 성격형이에요. 이상한 게 나와요. 그럼 그거를 한 달씩 붙들고 있는다? 고민해 봐야 되겠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신의 의미를 잘 따져보고 학교에서 내가 준비하는 전형에서 내신의 의미를 따져보고요. 거기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전략적으로 실천을 하라는 얘기야. 계획을 짜서. 그러기 위해서 내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적어도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논술 전형 2주니까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갖는 의미를 잘 따져보고 자기가 어느 전형을 쓰는지, 어느 전형을 준비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내신의 의미, 잘 따져서 자기 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많이 안 좋으면 분명히 불리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었으면 사실 거의 대동소의하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조금 확인을 해주고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논술에 주력하는 게 더 맞다야. 오케이. 그다음에 내신이 조금 5등급이에요. 좀 안 좋아요. 논술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이 수치가 실제 수치가 아니다. 즉, 명목 반영률과 실질 반영률 외에 정말 농담 비슷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진실 반영률이 있다라는 거. 진실 반영률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내신이 갖는 의미, 잘 파악해. 선생님들이 자기 전략을 잘 짜서 몇 개월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